안녕하십니까 골티비 시청자 여러분 골닷컵의 임영수 기자입니다 오늘 또 재밌는 소식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지난 22일이었죠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또 전반 6분만에 선제골을 터뜨리면서 팀의 2대0 승리를 이끌었는데 손흥민 선수의 시즌 11호 골이자 리그 9호 골이었습니다 지금 그 당시만 해도 사실 손흥민 선수가 리그 9골로 득점 선두에 올랐었는데 그 칼버트 류인 선수 있죠 에버턴에 그 선수가 2골을 추가하는 바람에 지금 녹화하는 상황에서는 득점 2위로 내려온 상황이고 하지만 지금 손흥민 선수가 득점 페이스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지금 유러피안 골든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골든슈라는 게 아마 유럽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알고 계신 상일 거예요 아마 여태껏 호날두 그리고 메시가 양분을 해왔던 상이고 지난 시즌에는 임무빌레 선수가 이 상을 수상을 했는데 지금 손흥민 선수가 여기 골든슈 순위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걸 한번 좀 살펴보면은 이제 골든슈라는 거는 유러피안 스포츠 매거진 ESM이라고 하더라고요 줄여서 이 기관에서 수상하는 상인데 유에파 리그 랭킹 기준으로 1위에서 5위까지는 리그 득점에 곱하기 2를 하고요 포인트를 매길 때 그리고 6위에서 21위까지는 1.5배 그리고 22위 이하는 곱하기 1 그냥 뭐 따로 이제 가점을 주지 않고요 그래서 우리가 웬만하면 아는 유럽 5대 리그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리그 득점 수에 곱하기 2를 하면은 그 포인트가 계산이 되는데 일단 지난 시즌은 라치오의 임무빌레 선수가 골든슈를 수상했다고 했죠 이제 임무빌레 선수는 지난 시즌 세리에이에서 36골을 넣어서 이제 포인트가 72점이었고 그래서 골든슈를 수상하게 됐고 그 이전에는 메시 선수가 3시즌 연속으로 라리가에서 뭐 득점왕도 하면서 골든슈까지 타왔던 적이 있었고요 그 이전에는 수아레스 이제 지금 아틀래티코 마드리드로 간 수아레스 그리고 그 전에 호날두 또 2013-14 시즌에는 호날두와 수아레스가 공동 수상을 했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올 시즌으로 돌아와서 2021 시즌을 보면은 현재 1위는 레반도프스키 선수예요 분데스리가에서 11골을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곱하기 이제 분데스리가도 유럽 5대 리그 안에 들기 때문에 이 11골에 곱하기 2를 하면은 22점이 되고요 현재 선두로 올라있고 공동 2위가 분데스리가 도르트문트에서 뛰고 있는 홀란드 선수 그리고 에버턴의 칼버트 루윈 그리고 에이시밀란의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 선수인데 이 선수들이 각각 분데스리가 프리미어리그 세리에이에서 10골씩 넣고 있어요 그래서 20점이고 그 다음이 손흥민 선수예요 지금 손흥민 선수는 리그에서 9골을 넣었고 그래서 프리미어리그도 유럽 5대 리그 안에 들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한다면 18점이 되고요 지금 공동 5위로 손흥민 선수와 은바페 선수 같이 은바페 선수도 프랑스 리그항에서 9골을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공동 5위에 올라있고 그 밑에는 보면 유벤투스의 호날두 그리고 레스터의 제이미 바디 리버풀의 살라 선수가 지금 손흥민 선수보다 밑에 자리한 상황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지금 득점 페이스가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지금 프리미어리그 그리고 유로파리그까지 앞에서 14경기를 뛰었고 이 중 11골을 넣었더라고요 지금 경기당 거의 한 골에 가까운 성적을 거두고 있고 물론 그 중간에 햄스트링 부상으로 빠졌던 적도 있었고 사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유캐슬을 상대로 골대로 두 번 맞췄던 게 저는 지금도 아직 너무 아쉬운데 지금 득점 페이스가 무시무시한 상황에서 골든슈 같은 경우에도 지금 탑5 안에 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홀란드 선수가 저는 개인적으로 홀란드 선수를 많이 유럽에서 지켜봐왔었고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지난 주말이었죠 베를린을 상대로 4골에 넣었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갑자기 홀란드 선수가 확 치고 올라온 상황이 됐고 손흥민 선수도 워낙에 몰아치기에 좀 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또 리그에서 갑자기 한번 폭발해준다면 특히 지난번에 사우샘튼 상대로 4골 넣었었고 맨유 상대로 2골도 넣었었고 그랬던 경우가 한 번 두 번 정도만 더 있다면 골든슈 랭킹을 또 뒤집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물론 아직 리그 많이 하지 않았잖아요 사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한국인 선수가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대단한 것 같고 앞으로 또 손흥민 선수가 남은 시즌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또 순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한 번 또 지켜볼 만한 포인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지금 리그에서 9골 유르파 리그에서 2골을 넣어서 총 11골을 넣었고요 그래서 뭐 지금 또 다른 대회들 리그뿐만 아니라 다른 대회들을 합한 성적을 따져봤을 때도 지금 홀란드 선수가 리그와 챔피언스 리그 그리고 슈퍼컵 포함해서 15골을 넣었고요 그 다음이 칼버트로인 선수 칼버트로인은 리그에서 10골 또 카라바오 컵에서 3골을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13골 그 다음이 레반도프스키 또 13골 챔피언스 리그에서 골이 2골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이 헤리케인 그 다음이 손흥민 선수인데 지금 손흥민 선수도 유럽 5대 리그에서 리그와 다른 각종 대회를 합친 성적을 따져봤을 때 모든 선수 중 다섯 번째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다 라고 지금 통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또 기대가 되고요 오는 27일이죠 토트넘의 루도고레츠라는 팀과 유로파 리그를 홈 경기를 치르거든요 여기서 또 손흥민 선수가 뭐 골을 얼만큼 넣느냐에 따라서 또 아까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득점 랭킹이 또 바뀔 수도 있고 손흥민 선수가 또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앞으로도 또 좋은 활약을 해서 또 이제 한국 국민들에게 또 좋은 소식을 전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